도전해볼게요 이거 크레이지 어 노데스 도전 지금 인원.. 인원 좀 적은 방해거든요? 오케이 슈퍼점프 먹어주고 블랙홀까지 그렇지 시장 나쁘지 않아요? 방어막도 있네 여기? 야 내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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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블랙홀.. 블랙홀에다 무적이니까 생존 목표로 가볼게요 요거 노데스 도전 노데스 노데스 도전 자 일단은 인원 적은 방해라서 템은 많아요 아 근데 여기 스탬핑거가 많네 노데스 좀 힘들 것 같기도 한데 한번 가볼게요 뭐 15분 노데스 충분히 하겠지 뭐 내가 클라스가 있는데 맞죠 여러분? 클라스가 있지 말이야 자 일단은 생존을 생존을 일단은 제일 중요시 하자 아 뭐야 아 내가 아 방어막 괜히 썼잖아 제 핵 써서 아 내 방어막 어떡할거야 태풍으로 일단은 도망가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줘야되요 나도 날려버리게 일단은 아이템부터 먹어야되 제일 중요한건 아이템이야 일단은 투명 먹고 일단은 투명 먹고 제 몸을 좀 보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 순서 바꿔놓는거는 쉬프트 누른채로 아이템 사용 2키 자 일단은 자 생존이 목표니까 일단 김정은 한판 하겠습니다 이분들 지금 죄가 있는지 모를거야 미스테로 가다가 딱 까주면 기르모르띠 로켓 점프 로켓도 점프 오씨 오 오 절대 뻔했어요 잠시만요 블랙홀이 있긴 한데 일단은 이거는 일단 여기다 써서 스팀핑거랑 같이 맞게 한 다음에 김정은 한판 가주고 벌써 오진 않겠지 근데 여기다 핵포탄 쓰면 지붕에다 떨어지죠 이러면 아 좀비 못잡죠 잠깐만 그렇다면 그렇다면 눈사람을 일단은 일단은 눈사람으로 눈사람을 일단은 친구를 일단 불러서 한마리 잡는식으로 가겠습니다 저 헤비 좀비부터 일단 저 헤비가 잠수가 아닌거 느낌 안좋아요 지금 잠깐만요 일단 떨어질게요 느낌 안좋아요 여기 태풍 먹어주고 와 안죽어 얘들 뭐야 미쳤어 뒤에 좀비 따라오는 느낌이 살짝 드는데 잠깐만요 어어 무적있다 무적있다 어어 방막 어어 오졌다 오졌다 어어 빨리 튀어 빨리 튀어 잠깐만요 다리로 가서 일단 얘 한마리 잡고 갈게요 좋아좋아 태풍 써주고 눈사람도 있다 여기서 한판 한판 살 수 있을거같은 로켓점프도 있다 어 김정은까지 있어 어 김정은 내 어 야야야야야 은신 섰었구먼 은신 섰었구먼 은신 섰었구먼 비켜봐 여기서 버기다가 질주 키고 로켓절버뜨면 게임 끝납니다 으아아아아아 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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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인원 적응방 확실히 노데스가 쉽다 노데스 바로 가볼게요 남원 12분 노데스 갑니다 아 숙주네 하... 괜찮아 숙주여도 일단은 스팀평고를 빨리 잡으면 되니까 좀비 때도 최대한 안죽을라면은 잠깐만 좀비를 빡센거 골라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일단은 그러면은 일단 한명 잡고 한명 잡고 한명 잡고 배농가드 바꿀게요 어 안죽게 노데스 해야지 아무리 그래도 일단은 이 슬레이저 잡는거 일단은 배농가드 해야겠어요 노데스 가야죠 노데스 어 미사일 빡센데 배농하면 안죽으니까 아 확살을 키든가 뭘 하든가 하세요 핵폭탄을 까셔도 좋습니다 저는 죽지 않아요 배농은 죽지 않아요 일단은 어 이거 전폭 파워 너무 센데 아 카스 좀 끊긴다 오늘 왜이러죠 어? 전폭을 뭐 핵을 까든지 뭐든지 하세요 예 핵을 까든지 뭐든지 하시면 야 야 소좀만 나와봐 야 야 야 어떻게 배농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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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동성이 딸리냐 은신켰구나 빨리 인간 빨리 잡아야죠 자 그만 써라 그만 써라 그만 써라 그만 쏘세요 아 저 안죽습니다 어떤 짓을 하는데 안죽.. 안죽으니까 제 노데스를 방해하지 마세요 당신들은 제 피격점수를 줄 뿐입니다 저에게 저에게 피격점수를 줄 뿐이에요 눈사람은 잡아줘야죠 이렇게 눈사람은 잡아야지만 오케이 어우 야야 이게 아닌데 오케이 이게 점폭력이 엄청 높아졌어요 점폭이 파워가 슈퍼 파워야 슈퍼 파워 슈퍼 파워 목 좀 괜찮아졌어요 목상태도 아프지 않죠 목상태 괜찮아졌어요 어우 이거 약간 툭툭 끊기네 생각보다 아 뭐야 이거 아 아 잠시만 심신의 안정을 좀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아 털렸어? 뭐야 어 어 이게 아닌데 한 명 어딨어 인간 어딨어 인간 어딨어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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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 빨리 접자 어 여깄다 여깄다 나이스 컷 4가면 밖에 못했네요 어 아 또 슥쥐야 노잼이잖아 이러면 왜이래 오늘 아 저 베논가드 안할게요 베논가드 노잼이다 아이템 다 먹어야 돼 아이템 다 먹어야 돼 아이템 다 먹어서 애들 못 먹게 해야돼 아 누가 이거 어 어 잡혀버리기 어 잡혀버리기 접쳐버리기 어디로 가냐이 잡아버리기 이게 종북파워가 세서 생각보다 이게 그 제가 컷팅하기가 애들 컷팅하기가 쉬워요 에이 아 못밟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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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문 좀 죄송한데 어딜 어디로 가지 일로 가나 야 같이 밟자 환기고 가셨나 이건 뭐죠 이거는 뜻밖의 뜻밖의 이득인 것이죠 와 오졌다 어 가님인데 나쁘지 않네요 여기 점프파워도 센게 딱인데 나랑 여기 방 4채널에 있어요 4채널에서 저 한번 찾아보세요 아까비 어디야 야 오졌다 야 오졌다 와 오늘 왜 이렇게 잘되죠 가님에 대한 환상의 플레이 인정하십니까 아 또 숙주네요 뭐죠 아 뭐죠 이거 아 일단 좋은 아이템 내가 다 먹어야 돼 얘네들이 잠시만요 나 미안해 나 미안해 나 잘못했어 아 아 안녕하세요 요 안녕하세요 지붕 올라와 버리기에 대단 대단 한 마리 잡아주고 아 아 안 돼 와 눈사람 이렇게 썼어 눈사람 데미지 뭐죠 아 영데스 실패 어 뭐죠 어 뭐죠 어 어 눈사람 뭐야 어 눈사람 뭐야 어 눈사람 뭐야 진짜 어 이거 오반데 이것 좀 어 눈사람 이렇게 쎄단 말이야 어 어 어 어 이렇게 되면은 이것 어 오반데 어 어 잠깐만 이거 수치스러운데 상당히 어 눈사람한테 잡히니까 상당히 수치스러운데 이거 아 어 아 어딨어요 없는데 여기도 아 은신키고 숨은게 뻔해 저 긁고 다닐게요 조금만 은신키고 숨은게 뻔해 존포 무제 아니에요 요거 존포 무제 아닙니다 어디 숨은거야 빨리 나와봐 아 어 밟아 또 생겨 어딨지 어 여기 숨는 애들 있거든요 자 눈을 부릅뜨자 그림자는 보여 은신이도 그림자는 보여 눈을 부릅뜨고 다니자 부릅뜨고 다니자 어딨어 얘 말라신이 반갑습니다 대체 어디 숨은거야 이 친구 뭐야 아 은신이를 대체 몇개나 가지고 있는거야 어 어딨지 여기 방 꽉찼어요 방 꽉찼서 제가 못알려드리고 있는거에요 뭐야 대체 어디 숨으면 이런 뭐야 이해가 안되네 이분은 어디가셨죠 아 옥부에 쓸린 아 여기있어 실례있다 실례있다 아 황기구 있구나 아 황기구 있었네 아 거의 동네 열바퀴를 돈거 같애 저분 미쳤어 아 너무 아쉬운데 이러면 하 괜찮아 나에게는 방음악이 있어요 아 이제 좀 인간 풀하겠네 괜찮아요 어차피 노데스니까 인간때만 안때면 노데스 아니겠습니까 야 약간은 어 잠깐만 고민됐네 어떡하지 이거 아 고민됐네 잠시만요 김정은은 무조건 있어야 돼 일단은 좀비 오면 여기있다가 좀비 오면은 방음악 좀비 하나씩 온다 좀비 오면은 방음악을 키겠습니다 잘가 안죽어 미쳤어 뭐야 왜 왜 내 해겐은 안죽고 에? 어 내 해겐은 안죽고 말이야 어이가 없네 노래 틀어달라고요? 알겠어요 잠깐만 노래 틀다 죽으면 책임질꺼야? 아 됐어 자 눈사람 나에게 눈사람이 있어 봐라 눈사람치고 출동 예스 스고이 야 블랙홀 잠깐만 야 나 큰그림 실패했다 이거 내가 방음악 쳤어야 되는데 음사람 고고고 아 둘다 눌렀어야 되는데 깜빡했네요 이번에 다시 킬각 잡을게요 잠시만요 좀비가 어딨지 여깄네 자 어떻게 킬각을 잡냐 자자자자 자 어떻게 잡냐 야 어디갔어 어디갔어 얘 어디갔어 얘 와 이렇게 가면 되지 방음악도 있다 저기 살겠다 이건 김정은까지 있네요? 여깄다가 여깄다가 좀비오면 바로 쓰는거야 나 여깄어 나 여깄어 야 나 여깄어 방음악까지 써버리게 영점 안죽어 진짜 영점 티껍게 좀 하지마세요 예? 아 잠시만 티자 일단 아 자 일단은 눈사람에다가 아 잠시만 템 못먹었는데 아 아 티기바바부스 아까부터 오우 재밌어 확실히 이 크레이지가 돼지는 코앞에서 띄워줘야돼 그래야지 돼지가 멘탈이 나가요 눈사람 뿌려주고 떨어지다 맞겠지? 안맞네요 아 아 아 개소름 돋았네 아 아 깜짝 놀랐잖아 아 america 좋아 아이템 먹자 호우 어우 방어막 내 방어막 yerde는 Patrick 불쌍해? 나한테 촉스로 썼는데 불쌍해? 그렇지 나한테 촉스로 썼으면 헤드를 맞아야지 아이템 먹읍시다 일단 0점은 괴롭혀야돼 0점은 괴롭혀야돼 0점은 괴롭혀야 제맛이지요 0점 안죽는거 아시죠 여러분? 0점은 라운드 끝까지 괴롭혀야돼요 0점 안죽는거 아시죠? 저거 5초마다 계속 터지거든? 노래 끝났네요 자 로켓점퍼 나 로켓점퍼 먹고싶은데 아 지금 여기 라운드가 19초밖에 안남아서 아 이거 시간 너무 안남았는데 어쨌거나 노데스? 노데스? 0점 아트 개티껍게 노데스 성공 0점은 0점은